아 오른팔이 알아서 할꺼야 어 근데 이거를 따라 잡을 수 있을까 오른팔이 으 Kara 오 오오 오 오 오 잡는데 잡는데 어 후 ifiers 2 3 4 4 5 6 6 6 7 7 7 8 8 8 8 9 9 10 9 10 10 10 Isabel 상대편에서 무시시티를 고르네 어 이거 완전 기를 죽이겠다는 거죠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자 럼링 가기 마크는 죽지 말고 완전 하세요 미탄 오노 미탄 오노 미탄 오노 미탄 오노 미탄 오노 미ö 미탄 오노 미탄 오노 미탄 오노 웬 죽인다 미니시티를 갈아버쳤네 오오오오 13,6,8이 바랐어 0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오오오오 아하 이것을 팔짝팔짝씩 따라잡아 보일겁니다 자 자 1등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 마린시 스탑 하셨네요 아 주행이 시원하죠 자 오른팔이 공마초의 왕자에요 타임어택으로 39초까지 찍는 이 초고수입니다 이게 지금 미사일처럼 날아가는데 뭐 이게 주행이 스무스하고 엄청 빠르죠 하지만 이게 배속을 돌린게 아니고 원본 그대로입니다 자 오른팔 주행을 보면 속이 꽝 뚫립니다 음 음 4빙공입니다 자 원 끌기 해주고 자 4빙공 아 첫번째로 좀 치고 나갔습니다 자 오른팔 자 원조 3인공 특채밀 스프링 빙위 한번 해봐야죠 아 자 지그재그 구간인데 어 몸통 받치기로 이 반동을 주워서 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자 가자 아 원 끌기 아 끌겄다 어 어 박았다 아 오른팔 죽었다 아 이건 힘들겠는데 과연 될까요 어 어 일단 화이팅 화이팅 아 오른팔을 알아서 할거야 어 근데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오른팔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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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지막 뱀이를 장식할 영로비입니다. 자 영로비도 이 오른팔의 줌에 비기도 하구요. 네 또 이 화끈한 주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커브 구간이 많아서 이거 완전 춤을 추는 것 같네요. 자 자연스러운 몬 끌기 아 그리고 보석도 탄력 미쳤구요. 아 지금 뭐 1승 고정이고 뒤에 거리가 멉니다. 자 지금 주직록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게 리키드 광주의 클라스다. 자 잘 봤습니다. 고생하셨구요. 정말 재미있었습니다. 빠이 안녕